뭐할라고? 원소주 리뷰 꼴랑 소주 하나? 리뷰가 장난 아니야? 응? 장난 아니야 이거 지금 굉장해요 그래? 특징이 뭔데? 지금 여의도 서현대 지하 1층 팝업에서만 파는데 사람이 아까도 몰려가지고 사고싶어도 살 수가 없는 아 됐고 요점만 말해봐 박재봄이 만든 증유식 소주 도수는? 22도 가격 14,900원 팝업 언제까지야? 3월 3일 가면 뭐있어? 포토매틱이랑 칵테일 봐 포토매틱은 뭐야? 사컷 분할사진 찍는겨 흑백이 이뻐 그럼 흑백사진이라고 하면 되잖아 아니 컬러사진도 되고 아 됐고 칵테일은 뭐팔아? 원 밀리언하고 원토디 맛은 어때? 원토디부터 따뜻한 술이요 이거 시나몬스틱하고 사과시럽 들어와서 달달하고 그 정도면 됐고 원 밀리언은 원소주에 라임주스에 금가루 살짝? 그럼 둘중에 뭐가 맛있어? 난 원토디디 원 밀리언이 호불호가 없을께요 근디 너 오늘 많이 물어본다? 질문은 됐고 마셔봐 이 또 세아조를 그냥 마시면 재미가 없자녀 게임 정도는 해줘야지 아 그냥 뭐라 하든 한 번 마셔봐 이게 뭐여? 이잉 박재범이가 만든겨? 뭐여? 그럼 이거 귀한거 같은데? 그만 마시지 취할거 같은데 왜? 안녕 뭐 이거갖고 취했다그려 아휴 아 취한거 같은데 맛은 어때? 부드럽고 깔끔하고 중소주 냄새도 덜하네 화요일 25가 나 이게 나 취향차이 대한민국 대한민국 해외 하하 다행히 은근 진심으로 내